어, 안녕하세요. 오랜만이에요. 예, 오랜만입니다. 이게 정말 몇 년 만이에요? 반갑습니다, 정말. 잘 지내셨죠? 그럼요. 따뇽. 아, 예. 맞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들어가자. 네, 들어가자. 네, 안녕하세요. 전에 미술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아요. 미술? 미술 했었어요? 네, 미술 했었습니다. 왜 인테리어 하고 싶어요? 저는 잘 모르지만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하는 일인 것 같아서 예전의 이으로는 여러분 구독과 함께 하시는 분들께 스스로 반응이 되었습니다. 신세가 되었죠? 예전의 사모抑기 て 한정도 일정도 믿어요. 그래도 예전의 사모抑기 예전의 사모抑기 예전의 사모抑기 예전의 사모抑기 예전의 사모抑기 감사합니다.